전, 이 최고의 추석을 통해 그리고 신기하기도 하고 믿기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드디어 아랍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와우! 원맨! 저희가 전 세계 많은 여러 나라를 다녔었는데 이번에 아랍 국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저요? 저도 지민이처럼 굉장히 아랍에 간다는 게 아직 믿기지가 않는데요 아랍? 아우 너무 너무 기대됩니다 신실은 어때요? 저는 아랍의 음식을 한 번 먹어보고 싶어요 아랍의 케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요 현재 음식을 한 번 먹어보고 싶네요 정국이 어때요? 저요? 저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 가요? 상와디요 이야! 상와빠졌었죠 하늘의 별이 참 예쁘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곳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아랍팬 여러분들을 보고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와주실 거죠? 네! 저희도 벌써부터 저희의 UAE 방문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3월 25일 KCON 아부다비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마사람어 어허! 위버쿤! 위버쿤! Let the boy, bye, bye!